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의 종류와 병과 가능성, 그리고 과징금을 일부 치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과징금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적 의미의 과징금이 있는데, 본래적 과징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래적 과징금이라는 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를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장 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한 경우에, 당의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제재를 하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그 자체가 형사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그러한 입장인데요.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치지나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부당 내부 거래를 억제한다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은 변형적 의미의 과징금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성격인데 반해서 변형적 과징금이라는 건, 의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사업의 인허가 등을 철회하거나 정지해야 되지만, 이렇게 철회나 정지를 하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사업에 지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면 국민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철회에 가르면서 금전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변형적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가르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할 것인지는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행위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기속행위인 경우입니다. 예배가 있지만 대체로는 재량행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체납자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과징금 납부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납부 의무는 한 사람에게 고유하기에 속하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과징금이 승계가 되죠.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고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됩니다. 과징금을 다른 실효성 합보수단과 같이 부과할 수 있는지가 병과 가능성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난 뒤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병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취소 가능성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면 1억만 부과할 수 있는데 2억을 부과한 경우에 법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에 위반된 일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부 취소는 할 수 없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재량권이 행정청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부분을 초과한 부분 안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징금은 본래적 과징금과 변형적 과징금이 있는데 본래적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변형적 과징금이라는 건 영업정지에 가름에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변형적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를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지만 기속행위인 경우도 일부 존재하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고 과징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형별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해야 하고 일부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Furthermore, 여러분께 결정이 되는 national 건강 Based on the Premier Indian 전도 필수에 대한 gren u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